여러분의 지갑 8개 중에서 사장님이 보는 지갑 주인이 전액을 양띵권을 전액을 모두 다닐 거예요. 그럼 만약에 16만 원 나왔잖아요. 그럼 얘 지갑에 그 정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? 40% 7명도이요. 100명을 무조건 살았다. 아니지. 2컵 대고. 형은 형 물을 다 쓰고 왜 이렇게 명언으로 만들고. 자이깐. 자이깐 살았대. 아 저거. 여러분 지갑을 다 이제. 여러분 지갑을 다 주세요. 나 이거 좀 없어 보일까. 어떤 거야 나 이런 거 진짜 없는데. 나 이런 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. 정말. 정말 기억하시죠. 전액 가지 마세요 여러분. 그냥 쓰십시오. 여러분 진짜 많이 안 된다. 사장님 쓰세요 여러분. comes should you.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 감동적이었습니다. 제발.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좋은데. 내가 되게 브리기가 더 온다. 아 잠깐만 얇은 지갑이야. 지갑이 되게 얇아. 얘네일 것 같아. 우리 건 안 될 것 같아. 얇은 건 네 건데. 실컬 수도 있어요. 아 이거 내 건데. 조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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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수해요. 다. 잘 먹었습니다. 사랑하지 마. 감은 잘 먹었습니다. 정말 지갑've been the same here. 정말 지금까지 재성이의 꿈 when it feels war. 아니 여기 편안하게 보지 마세요. 아니 편안하게 보십시오. 느낌대로, 느낌대로, 느낌대로 하세요. 느낌대로, 느낌대로. 느낌대로. 그렇죠. 얇다, 얇다, 얇다. 어머니. 얇은 것 같은데요. 지갑 좀 두꺼운 것 같은데. 아 이거 마저 먹으면 안 돼죠. 잘 살고 있어요. 사람은 더 잘 살고. 도전. 네. 넌 왜 된다. 우리를 지금 뭐가 있는 거야. 다 됐어, 다 됐어. 다 됐어. 이 팀의 대장은 내가 되는 거네. 우리는 더 이상. 수고했어. 이럴 게 없는 사람들이야.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야, 봐도. 아이스크림 하는 거야,이지? 어? 이거, 이거 생겼는데. 어. 이렇게 꽂혔어. 이렇게 생겼어. 우리 이제 대리하고 난 돈도 없어. 이제 자연과 후아가 됐습니다. 야, 어떻게 진짜 되냐. 뭐야, 돈 세는데. 돈 세는 거 있는데. 돈 세는 거 있잖아요. 힘을 깨 걸어. 힘을 깨 걸어. 힘을 깨. 힘을 깨. 힘을 깨. 힘을 깨. 힘을 깨. 테마트 레오 3대팀 전원 아웃시키기. 살아남은 자들만 휴가비 획득. 유림표 대한 휴가비 양도. 숨겨진 보너스 카드 차들. 네? 보너스 카드는 뭐예요? 보너스 카드가 곳곳을 숨겨져 있는데 그 보너스 카드는 여러분의 그 휴가비를 좌우하는. 이거 뭐지?